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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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밥 먹는다는데 밥 먹는다 밥 먹는다 밥 먹는다 술이 밥 먹는다 술이 밥 먹자 술이 밥 먹자 술 먹자 술 먹자 아이고 아이고 이펠아 사랑이 인지 알아 응 응 할 때 해야지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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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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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박수 박수. 네 여기까지만 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리로 직접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들 생일 축하 노래는 다 아시죠? 한 7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일 축하 노래 다 아시죠? 좋습니다 그럼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도록 우리 세이 바라봐 주시고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새해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7!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엄마마킹 앞으로 와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 신호 드리면 생일 초에 불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이가 불 안 받으리게 조심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아버님이 왼쪽부터 마이크부터 용품 하나씩 들어주시면 제가 하객분들께 소개하도록 할게요 하객분들 모실 수 있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입니다 훌륭한 엔터테이너 돼서 많은 사람들 즐겁게 해주라고 마이크 준비했고요 자 다음은 훌륭한 학자 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 교수님대라고 연필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네 판사동이고요 훌륭한 덕조인대라고 판사동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 청진기입니다 훌륭한 일사대에서 많은 사람들 치료해주라고 청진기 준비했고요 자 다음은 건강하게 오전에 살아라는 의미에서 명주실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은 자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고원님께도 효도하고 잘 살라고 돈까지 한번 준비를 마쳐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돌잡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아빠 엄마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냥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되고요 어 먼저 우리 어머님은 솔직하게 우리 서희가 어떤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? 보상 보상 아 예 알겠습니다 따로 말은 안하셨고요 자 그럼 우리 아버님은 여기서 또 밸런스 맞춘다고 명주실 억지로 버리고 알겠습니다 돈을 또 바로 골라주셨는데 자 두 분 다 돈 골라주셨고 자 그럼 돌잡이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서희 돌잡이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른손 왼손 둘 중에 편하신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겠어요? 편한 손 한번 번쩍 들어주시고 우리 서희가 딱 바라봐주시고 자 돌잡이 시작할 때 제가 소희야 외칠테니까 여러분들이 잡아라 외쳐주시면서 손을 이렇게 움켜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?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상 한번 들어주실까요? 네 돌상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죠? 네 자 서희야 자라라 자 자 나이크 하고 다시 오고 말씀하시겠어요?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마이크를 안 잡고 끄덕잡을 부탁드릴게요 아.. 부르다가 다 이렇게 확 마우스를 잡아버렸네요 어.. 우리 소희 이 결단감을 보니까 확실히 어떤 훌륭한 엔터테이너가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어머님 어머님도 어떻게 만족하 네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소희가 마이크 잡고 훌륭한 엔터테이너 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하고 또 밝은 아이로 자랑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희가 이렇게 자랄때 우리 부모님이 물론 물심양면을 이렇게 열심히 키워주신걸로 있지만 또 옆에서 또 의젓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우리 소희를 잘 돌아봐준 착한 언니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소민이에게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우리 소민이에게 저 소민이 생.. 네 여기 소민한테 생일축하겠다고 한 마디 해줄까요?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시크하지만 생일축하다고 해줬어요 자 러브님께서 선물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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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해 오 잘해 오 잘해 아 좋습니다. 행사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알아서 불러주네요. 아 좋습니다. 자 여러분 선물 전달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. 의심적하게 우리 주석도 잘 돌봐주셨다고 합니다.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우리 아버님이 또 감사 인사를 또 따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따뜻하게 박수 한 번 보내주세요. 네 지금 밤 늦은 시간에도 저기 뭐 딱히 뭐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 그런건 아닌데 가족분들만 이제 근처에 계신 분들만 어르신분들만 보는 상황인데 그래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이제 가족끼리 이제 같이 모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제 또 쉽게 모일 수도 없고 이제 한 번 모일까 말까 잖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이제 저희 소희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우 여러분 감사 인사 너무 잘 들어봤고요. 자 아무튼 그 어우 제가 잘 들었는데 혹시 감사 인사를 너무 또 매빈 여러분들께만 한 건 아닌지 혹시 뭐 따로 좀 더 할 말이 있으신가요? 알겠습니다. 자 나중에 밤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.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이렇게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식사는 전부 마치셨으니까요. 남은 시간도 이제 우리 가족분들과 즐겁게 잘 보내시다가 조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겠고 그 뒤쪽에 보시려는 저희 답례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집에 가신때는 답례품도 꼭 챙겨가시고요. 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소희 한번 바라봐주시고 제가 소희야 외칠테니까 여러분들 생일 축하해 한번 외쳐주시면서 행사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볼게요. 소희야 생일 축하해 시간도 함께 잘 보내고 전 quattro 으응 이게 사람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멈추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웃겨! 너무 웃겨! 지지즈! 진지! 꽃받침! 예쁜 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